안녕하세요. 오늘 종관인가요? 사업계획승인부터 갈게요. 사업계획승인. 98쪽. 책에도 98. 판서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판서. 판서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요. 이렇게. 배웠는데 쓰면서 할게요. 사업계획승인은 100% 나옵니다. 사업계획승인. 그래서 일단 책에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승인은 여기부터 가요. 사업주체부터. 지난주에 사업주체했나 우리? 사업주체? 했죠? 사업주체가 있고. 여기 누가 중요하죠? 주택조합. 주택조합.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래. 몇 개 이상 건설하냐 그러면 주택을 여기다가 30개 이상 건설하겠다. 단독. 물론 한옥은 50호입니다. 한옥 50호. 대지는 1만이죠. 대지 1만. 밑에 써 있어요.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하겠다라고 할 때 미리 뭘 받죠? 지금 배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승인은 100% 나와요. 사업계획승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사업계획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대상이 뭐냐. 맨 위에 있는 게 대상이고. 대상은 두 개만 하시면 돼요. 한옥은 50호. 대지는 1만. 두 개 말고는 없고. 아래쪽 내려가시면 60일 이내에 통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일단 누군지 먼저 볼게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여러 명이 있다는 거지. 박스 안에 있는 자가 전부 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0만 이상이라는 얘기는 대지를 조성하는 규모를 말해. 그러면 누군지 알 때는 시, 도디사, 대도시아. 외우지 말고 그냥 틀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10만 이상이 있으면 10만 미만도 있겠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구냐. 그러면 6명. 6명이면 누군지 아시죠? 여기에 옳은 내용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틀리게 나오는데 구청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청장. 그래서 첫 번째 칸이나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는 없는 자를 찾는 거지.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장 나오면 싸라기 난리인데. 구청장 없다. 없다. 여기서 논점은 승인권자가 누군지가 중요한데 국장이죠.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답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국장인 경우는 2명. 국가가 사업주체다.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이 2명인데 토지주택공사가 많이 나와요. 토지주택공사는 별표하고 꼭 기여를 하셔야 돼. 토지주택공사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누굴 찾아간다? 국장한테 찾아간다. 그걸 써놓은 거죠. 밑에. 3번이죠. 그다음에 줄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한다. 도시개발 구역의 규모가 또는 택지개발 사업한다라고 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런 거 외우지 말고. 여러 군데 지역이 쭉 나오거든요. 지문에. 나오면 그 지역 중에서 국장이 지정호시한 지역. 거기다 형화점이 있죠,구나. 국장이 지정호시했다. 그럼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지? 아, 국장한테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도 여기서 하는 사업주체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국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수행을 받아야 돼. 여기 국장이 지정했으니까 권한이 국장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무조건 전부 다 국장한테 간다. 왜? 권한이 국장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려가서 펴본의 동그라미 쳐볼까? 펴본? 펴본? 펴본 자가 나오거나 펴준 자가 나와.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면 돼. 펴준 자, 펴본 자 이게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지? 그렇지, 국장이에요. 국장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안 나오면 싸대기 달려. 거기 형광색 밑으로 국장한테만 침대. 국장한테 가서 펴본 설계 도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잖아. 그럼 60일. 그 위에 숫자 있어. 이거 숫자 외워야 돼. 60일 이내에 사업주차한테 뭐 하는 거냐면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거야. 이 기간은 그냥 매년 나오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변경 보이죠? 승인 받았나요, 지금? 받았죠. 받은 상을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예를 들어서 500세대 짓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보니까 수요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다. 100세대 더 짓겠다, 600세대. 이게 변경이 이제 뭐예요? 그럼 변경하면 600세대에 대해서는 승인 받았어, 안 받았어? 지금 500세대에 대해서는 받았잖아, 지금. 600세대는 안 받았잖아. 변경 승인 또 받아야 돼. 변경은 앞뒤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최초로 승인을 받으면 변경할 때도 승인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점은 뭐냐면 변경할 때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사업계획 승인의 변경. 거기는 앞에 4명 나와야 되지. 거기 사업주체가 4명일 때만. 여러분, 사업주체가 몇 명이 있지? 크게. 2명 있지.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지. 공공과 민간. 그러니까 여기 공공만이 경면 상으로 보는 거야. 민간 나오면 주택점이 나온다든가 등록사업자 이렇게 나오면 거기는 전부 다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주택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하고 민간을 다르게 보죠. 그래서 국가가 사업주체일 때 또 지자체가 사업주체일 때 그다음에 토지택공사가 사업주체일 때 그다음에 한 명 더. 지방구사가 사업주체일 때 이렇게 나올 때 이 4명일 때 정면 상이 됩니다. 여기 논점이 앞쪽이에요. 앞쪽이 논점이에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지문은 거의 안 바꿔. 면적 20%. 대상 면적이 20% 범위에서 증감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증감. 그러면 이 대지를 조성하는 이 면적 있잖아요. 면적이 정말 매일 들어서 5천여가미터에 건물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 면적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조금. 주택을 더 지으려고. 또는 감소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경면상으로 봐요. 이거는 그냥 승인받지 마라 이런 얘기야. 승인받지 않고도 이거 해라 니네들은. 그럼 20%까지 준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건 사업주체 전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 중에서 누구한테만 공공한테만 준다는 걸 기회를 해야죠.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숫자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앞에는 사업주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20%는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면적. 하나는 사업비. 1번이 면적이잖아 지금. 2번이 사업비잖아. 20% 범위 내에서 1번이 사업비구나. 상관없어. 20% 증감. 사업비가 20% 늘어나거나 줄어든 건 상관없다는 얘기지. 면적도 20% 범위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건 상관없다. 그냥 해라. 변경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3번의 논점이 뭘까. 여기를 체크해야 돼. 위치가 안 바뀌었다. 맨날 하는 거잖아. 공법에서 위치가 안 바뀌면 큰 틀이 안 바뀐 거야. 위치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으면서 도로 선형. 도로의 모양 같은 게 좀 바뀐 거지. 이럴 때 경매한 사업으로 보거든요. 설계도 같은 건 조금 바뀐 거.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따라나는 건 외울 필요 없어. 배치 주정이라든가 도로 선형 변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안 바뀌어야지. 큰 틀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문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1, 2, 3번은 바꾸는 지문이 아니지. 그럼 바꾸는 지문은 앞에 있는 사업주체 4명을 바꾼다는 거야. 바꿔서 낸다고 실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앞에 지방검사 이렇게 해놔요. 지방검사. 지방검사가 나오고 그 지문 중에 1번, 2번, 3번 지문이 떠. 그러니까 무슨 변경이 들어가요. 경매한 변경이니까. 결론. 변경이라 하더라도 뭐 받을 필요 없다. 승인비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만 주택조합이 나온 적도 있어. 주택조합. 사업체가 주택조합으로 나와. 그럼 민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문에 1번, 2번, 3번이 뜨잖아. 그럼 그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 돼. 둘 중에 하나야. 그게 논점이니까. 그거 논점 잡아서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걸 받았잖아요. 사업객 승인을. 사업객 승인을 받은 다음에 뭐하냐 이런 얘기지. 사업객 승인을 받으면. 이 사업체가 뭐라고 했어. 나 아파트 지을 건데요. 그래서 아파트 지을 건데요. 승인 좀 내주세요. 그래서 사업객 승인권자가. 오케이. 60일 이내 승인 내줬습니다. 그럼 그다음은 이거죠. 착수. 공사 들어가야 되겠지. 착수. 이게 5년이에요. 공사 시간은 5년.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요. 사업객 승인 받고 착수 몇 년이니까 그러면 5년. 이거 외워야지 이거. 착수 기간은 5년. 여기는 정리가 좀 되셔야 돼. 건축법도 5년짜리가 있나요? 건축법. 특별건축계는 5년이야. 건축법에서는 허가받잖아, 개인들이. 개인들이 허가받으면 몇 년이지? 건축허가받으면 2년. 2년이내 공사해야 되고요. 건축 신고한 자는 1년입니다. 1년. 이거 숫자 외워야 돼. 그리고 건축법은 2년이 1년은 개인들이 가서 허가받거나 신고할 때는 2년 1년이거든. 허가는 규모가 좀 크니까 2년이고 신고는 규모가 작으니까 1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연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년에 보면 연장할 수 있어. 이 1년이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요. 이건 주택국도 또한 같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됐다. 그러면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있잖아요. 여기 연장시켜주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연장은 건축국이나 주택국이나 똑같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단순 암기가 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럼 보세요. 착수하기 전에 뭐 하지? 모든 공사는 착수하기 전에 신고하잖아. 밑에 있잖아, 밑에. 착수기간 밑에 5년짜리 가로열고도 있긴 하지만 가로열고는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용어정회 할 때 뭐 했어요? 공구했나, 공구? 공구했지, 그렇지? 공구했어. 그러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가 몇 공구야? 1공구. 이건 착수가 몇 년이지? 5년이야, 그대로. 2공구는. 가로열고 써있는 게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2공구만 착수기간이 달라요. 2공구만 2년이고 그냥 나머지 사업계수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2공구라는 단어가 없지, 그렇지? 그럼 다 5년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공구를 따로 물어보지 않는 한 5년으로 대답하신대. 그리고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착수기간은 1년 해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하고 공사하기 전에 뭐하죠? 신고해요, 모든 공사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이거를 착공신고라고 그래. 숫자나 더 연결된다.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며칠이었지? 승인 여부 통보가? 60일, 신고받았대. 신고했대. 채공신고를 했을 거 아니야.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럼 이때는 20일이야. 그거 숫자 따로. 신고잖아, 신고. 안 되면 신고. 2자 보이네.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제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준대죠. 그리고 계속 연결시켜요, 연결. 따로 하지 말고. 그리고 분명히 법에서 5년 이내에 착수해 이렇게 했어. 그런데 못할 수도 있나, 없나. 있지, 왜 없어요? 못했다. 난 못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지? 취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별표하시고.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2번은 대지에 뭘 성실했지? 소유권을 성실화면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도등으로 공사할료가 뭐하되? 불가능. 그렇지. 세 가지 경우. 그러면 전부 다 취소사유거든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셔야 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부도가 났어.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할료가 불가능하대. 부도가 나서. 그러면 지우개도 한번 써볼까? 오늘 많이 써본다. 많이 늘었지, 그렇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개논교수님이 이거 많이 한다면서. 이거 왜 안 지우지냐? 불편하긴 하네, 그렇죠? 뭐 하다 말았지, 지금? 여기 2번하고 3번. 만약에 사업체가 부도가 났대. 파산했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라서 공사할료가 불가능하다. 이게 나와요. 불가능. 이거 나오면 뭐라고 하셔야 돼?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흔들림 없이 그냥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택보험은 취소할 수 있거든요. 다만 분양보증을 받은 상태래. 주택 분양보증을 받았다고. 분양보증을. 분양보증을 받으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취소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로 안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라인 2개. 2번하고 3번은 분양보증이 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형광선에 미처 보여야지. 그런 거 꼼꼼히 봐야 되거든. 대충 보면 안 되고 꼼꼼히 봐야 되거든. 그렇게 정리하신대. 그다음에 맨 밑에 국공유지 우선 매각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하려고 갔더니 땅이, 토지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국가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놀리고 있는 땅 나한테 파쇄 이렇게 한 거야. 또 지자체한테 공유지, 놀리고 있는 땅 내가 거기다 아파트 질 테니까 나한테 파쇄 이렇게 했어. 그러면 국공유지를 사업주체한테 뭐 하는 거?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이야, 그래서. 또 임대도 해주고 매각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볼까? 그럼 누구한테 우선 매각하니? 이걸 물어보겠지. 모든 사업주체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숫자가 나올 거야,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얼마? 그거 하나는 좀 외워놓으세요. 반 이상 건설하는데 반. 50% 이상 건설하겠다. 그러면 국민택규모는 전용면적이 얼마지? 85조간 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여기 총 1,000세대 중에서 반 이상을 이걸로 짓겠다.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도 우선적으로 매각하나 임대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았어요. 그런데 매수한 자가 또는 임차한 자가 이걸 사놓고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착수를 2년이나 해야 돼. 두 명이 팔았잖아, 두 명이. 국가도 팔고, 제자체도 팔았으니까 1년씩 감시하겠지. 국가가 1년 감시하고 지자체가 1년 감시하겠지. 그렇게 하면 돼. 2년이나 공사 착수를 아예 안 했어. 주택건설 안 한 거야, 지금. 대수환도 안 하고. 그러면 매각했던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되돌려 사가는 거, 환매를 한다고 그러지, 우리가. 또 임대했던 계약이 있죠. 그거는 취소.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형광장 밑줄 그어야지. 맞네, 그러면서. 밑에 있는 거 다 연결된 거잖아. 연결. 마지막으로 뭐냐면 타인 토지의 출입. 여기 우선 매각 대상에 한 명이 더 있어. 거기 한 명 더 있을 거야, 지금.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공부한 주택조합. 연 주택조합한테도 우선 매각합니다. 조합이요. 조합원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고. 타인 토지 출입은 잘 안 나오죠. 옆에다 하나만 체크해요. 사업주체가 타인 토지에 들어갔는데 주택법은 민간 너는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합니다. 민간은 공인 목적이 1도 없거든요. 아니, 민간 사업주체가 아파트 짓는 목적은 뭐하기 위해서 아파트 짓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공인 목적이 뭐가 있어. 그래서 주택법만큼은 공인 역할이 1도 없어. 사업주체가. 민간은. 그래서 민간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들은 아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공공만 들어가. 그래서 거기 타인 토지에 출입은 4명이 있을 거야, 4명. 국가, 지자체, 토지택공사, 지방운사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match업주체가 마지막으로 가져왔고 확인해요. 아름다운